뭐해 나나? 우리 나나 뭐하는거야? 산아 아이고 일어났어요 굴러지 말고 아이고 수당수당 해줘 뭔지 묻은거 봐 응? 나나 흐흐흐 흐흐흐 가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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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 흐흐 이리 와 나나 나나야 야 굶었니? 흐흐흐 흐흐흐 나왜 흐흐흐 많이 먹거라 삶찌자 나나도 많이 먹고 흐흐흐 어서 먹어 산이 더워 미미 자 미미 엄마는 왜 안오지? 애기 낳은 거 같은데? 산이형아 별이 어디갔지? 애기 낳은 거 같은데? 미미 다 먹었어요 뭐 하려고? 발라 당하려고? 미미야 깨끗하네 미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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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예뻐라 거기서 누구 기다리 미미 뭐 잡았어 나나 나나야 더욱 잘 맞나 뭐 잡았어요 아빠 줄려고 으흐흐 하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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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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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미안해 아빠, 미안해 아빠, 미안해 뭐 이런 거지? 안 보이네 아빠, 미안해 가자 혼자 있니? 할 것 같네 장순이 어디 갔다 와? 장순아 장순이도 한번 굴러 보자 응 싫어? 뭐라고? 이리와 이제 가자 가자 우리 이제 에휴 머리 아파요 아빠도 머리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언제 왔어 이리와 너 어디 갔다 와 이 녀석아 응? 너는 삼각관계지? 그치? 뭐해? 레오? 그 자전 뭐지요? 에이? 버리작물 이거 없는 거 아니야? 희한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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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이상하게 자 으헪 쟤 뷔 자, 미미도 있네. 가자. 빨리 와. 아유, 배고파서 어떡해. 아웅. 그래, 빨리 와. 가자. 아, 숨 너무 가. 숨 너무 간다. 아웅. 예. 여보, 맞아, 뭐하고 있어? 야, 왜 비 맞고 있어? 일로와. 야, 왜 비 맞고 있어? 일로와. 별아, 안 죽고 살아 있었어? 일로와. 일로와, 별아. 산이도 와. 별이야. 별아, 이놈아. 가자. 아우, 다리 아파. 빨리 와. 나나, 빨리. 너 어디 갔다 왔어, 이 놈 자식아? 응? 아우, 참. 가자. 아우, 숨차. 미미야. 너 어디 갔다 줘? 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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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야. 별이 애인 생겼네, 애인. 몇이야. 아.... 미미야. 더 예뻐졌어. 어떡해? 응? 미미야 더 예뻐졌는데 우리 미미 미미야 사진은 많이 먹었어? 산아 별아 별아 어디 갔다 왔어? 미미야석아 응? 하루에 한 번씩은 보여야지 한 열일 넘게 안 보였다 와? 참 어이가 없다 어디 갔다 왔어요? 미미야야 미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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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야